폭격을 맞은 듯 다리 철골이 무너져 내렸고 구조물 일부는 수면 위로 솟아 있습니다. 휘어지고 부러진 철골이 내려앉은 컨테이너 선박은 5도 가도 못하고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전체 다리 중 강물 위를 지나는 56미터가량이 주저앉았습니다. 다리 위에서 도로 파임 작업을 하던 8명의 근로자 중 2명은 구조되고 6명은 수색 중입니다. 애초 실종자 규모가 최대 20명이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선박이 충돌 전 조난 신호를 보냈고 곧바로 교통을 통제한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선박은 추진력과 동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메릴랜드 주지사는 테러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해 검사에서 선박의 시스템 결함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지만 싱가포르 해양항만청은 검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대서양과 미국을 연결하는 주요 관문인 볼티모어항 운영은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볼티모어항 주변 지역의 물류 혼란은 불가피하지만 미국 경제 전반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미국에서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우리나라도 30년 전에 비슷한 사고를 겪어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기를 내뿜으면서 지금 교량을 향해 접근하는 대형 선박 보이시는데요. 어머나. 충돌과 동시에 형체도 없이 다리 2.6km의 길이 다리가 사라집니다. 세상에. 현지 시각으로 어제 새벽 미국의 한 항구 교량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인데요. 다리와 충돌했던 선박 역시 시뻘건 불꽃이 있는가 하면서 무너진 다리와 함께 침몰하고 있죠. 세상에. 다시 봐도 정말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아니 영상으로만 봐서는 그 충격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정도의 피해 규모인지 정말 실감이 되지 않는데요. 백성 변호사님. 저 다리 길이가 2.6km 정도 되는 엄청나게 긴 다리입니다. 긴 다리가 지금 뭐 성냥개비 무너지듯이 지금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진짜. 어머어머 세상에.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작은 화면으로 보고 있으니까 충격의 정도가 실감이 안 될 수 있는데. 세상에. 일단 저 현재 시각으로 새벽 1시 30분이었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구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일단 도널드 하인부츠 전 볼티모어 소방서장이 저 볼티모어에 거주하고 있는 분인데. 수초간 집을 흔드는 소리에 놀라서 깼는데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느낄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다리가 무너졌대. 2.6km짜리 다리가. 그러면 보통 농담인 줄 알잖아요. 사고 목격자가 동료가 다리 무너졌다고 얘기했을 때.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CNN 앵커의 얘기로는 저렇게 다리가 완벽하게 붕괴된 것은 정말 이례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저 선박 크기가 굉장히 큰가 봐요. 저 선박과 부딪혀서 직접적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교량은 거의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 사고에 충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고 무시무시한 사고가 일어나게 됐을까. 혹시 인명피해는 없을까요? 김효성 기자님. 네. 일단 저 사고 선박이요. 싱가포르 국적의 선박입니다. 무려 5천여 개 컨테이너를 가판에 싣고 있었고요. 스리랑카로 갈 예정이었는데 볼티모어 항구를 출발한 뒤 새벽 1시 30분경에 갑자기 동력을 잃고 항로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돌 당시에 저때 그 선박은요. 동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조종이 아예 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한때 실종자가 20여 명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현재까지 밝혀진 인명피해는 사망 1명에 실종 5명, 구조 2명입니다. 당시 다리 위에 작업 중이던 인부 8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서 2명이 구조가 됐을 뿐 나머지의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약 18시간 만에 당국은 실종자 수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 사망사고, 이 교량 붕괴, 다리 붕괴로 사망자까지 발생했는데 애초에 현지 보도로는 하재근 평론가니 실종자가 20명에 이른다. 물론 그보다는 실종 규모가 조금 줄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인명피해가 났어요. 저 다리가 미국의 695번 고속도로의 일부인데 저 다리의 통행량이 1년에 1240만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통행량이 많은 도로라서 저 정도의 사건이 불시에 터졌으면 어쩌면 더 큰 참변이 될 수도 있었는데 왜 처음에는 보도가 20명의 실종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났다가 그것보다 적게 된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저 선박이 새벽 1시에 스리랑카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 반경에 동력을 잃고 항로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메이데이 하고 긴급 신고를 하면서 다리 위를 즉각 대피시켜라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바로 경찰에 대피를 시켰고 2분쯤 후에 저 선박이 다리랑 부딪혔는데 그때는 이미 다리가 통제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참변의 규모를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왜냐하면 1년에 통행량이 무지하게 많은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다행히 통제가 됐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침통한 표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직전에 보였던 인물이 그 해당 지역의 시장이래요. 그런데 방금 시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백성 변호사님? 마치 액션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볼티모어 시장의 얘기는 그 정도로 이 사고가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아까 저희도 봤지만 저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 그래픽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럴 정도로 비현실적인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 크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문제는 저게 교통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했잖아요. 저 다리가 사라지면 저길 지나갈 차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겠네요. 엄청나게 우회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도 엄청나게 큰 불편을 보고 있다고 하고요. 출퇴근하던 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걸 이용해서는. 맞습니다. 지금 볼티모어 항구가 그리고 미국 전체에서 17등에 해당하는 대형 항구입니다. 굉장히 물류량도 많은 그런 항구인데 지금 그것도 전부 다 스톱됐고요. 지금 무너진 다리가 항로를 가로막은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희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내 1위 자동차 수출입 처리항입니다. 그러면 미국 내 자동차 공급이나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액션 무비라는 발언 그거는 제가 아까 굉장히 선회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런 비극적인 장면에서 과연 시장이 액션 영화에서 본 것 같은 장면이라고 했다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 내에서도 여러 선왕설레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저 해당 선박이 작년에 선박 검사에서도 이미 결함이 한번 확인이 됐었던 선박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리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 아까 저 선박의 선장이 메이데이라고 구조 요청을 해서 차량이 통제된 건 다행이지만 사고에 어떤 원인이 발생한 것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볼티모어항을 출항한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교각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배에 시뻘건 불이 붙고 곧이어 검은 연기도 피어오릅니다. 선박과 부딪힌 교각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10여 초 만에 2.6km 길이의 다리 일부분이 순식간에 강으로 주저앉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현지 시각 새벽 1시 30분경 볼티모어항만을 가로지르는 다리인 프렌시스 스콧 키 브릿지에 선박이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리가 무너지면서 4차선 다리 위를 지나던 차량 여러 대가 추락했고 작업자를 포함해 최대 20명이 강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티모어 소방국은 실종자 수색에 집중하고 있지만 현장 상황이 위험해 구조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다리는 고속도로의 일부로 메릴랜드주 교통당국은 키 브릿지 사고로 양방향 차선이 폐쇄됐으며 차량이 우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돌한 배는 싱가포르 국적 컨테이너 선박으로 볼티모어를 떠나 스리랑카를 향해 가던 중이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붕괴된 프렌시스 스콧 키 브릿지는 지난 1977년에 개통됐습니다.